어? 뭐야? 지금 먹어도 되나요? 저희 아직 아일랜드죠 어떡해요 언니 이거 쓸게 아 고마워 수이 수이 잘 흘리죠? 잘 나왔다 여름이 지나친 너바의 추억 뒤쯤에 Are you sure about that? 고음을 잘 하시나요? 저요? 전 10번 파트 잘해요 고음 잘할 수 있나요? 10번 파트 잘했어요 10번 파트 알겠습니다 어필을 너무 하시네요 더 확실하게 You're meant to be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너 처음으로 근데 다 맞았어 대박 아 어떡하지 세미야, 뭐해? 할렐루야! 모르겠어. 이건 진짜 언제라도 모르겠어. 슝, 슝. 다시 한 번. 이거 뭐야? 다시 한 번. 고릴라. 우렁, 우찬. 이렇게. 이렇게. 아니야. 이런 거 하고. 이런 거 하고. 이런 거 하고. 진짜? 정말? 아, 저거 뭐야?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. 뭐였지? 아, 저거 뭐야? 뭐였지? 네! 내가 제일 잘.. 언니 원하는 거 했다. 내가 그냥 나가. 네! 다리! 네! 춤추게 해!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왜 안 되는데? 여섯! 일곱! 여덟! 여덟! 유수 씨! 언니가 너무 잘해! 랩 잘하니까! 싸우자! 싸우자! 무서워 요즘. 싫어! 지금 요즘 싫어! 잘 선택해. 언니 무서워! 수정이는? 수정이는? 응? 아 제발요. 나 안 돼. 권리에서 어떡해. Gerry! 너무 어떡하지? 그녀는